안녕하세요. 서리나다형 미츠홀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온도계를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드리는데요. 지금이 3시 30분 정도 됐는데 현재 온도가 36.5도 그리고 습도가 41%네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이렇게 뜨겁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지금 말복이 지나도 기온이 떨어질지 어떨지 한편으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복만 지나도 저녁 온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낮아져서 힘들음이 좀 덜했는데 요새는 이상기온이 워낙에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상당히 힘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드리는데 저희가 대품 창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키우고 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제법 있다 보니까 제가 목대 정리를 한 아이들도 있고 목대 정리를 못하고 그 상태에서 몸철에 심은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목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 정도에서 아이들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분에서 뽑아서 그 목대를 정리를 하고 지금 세뿌리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몇 아이가 생겼어요. 요즘 뭐 저도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면서 미녀 분들이 무름병이 많이 와갖고 아이들이 많이 이제 죽는다 하는 그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여름철에 매번 뭐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이죠. 아무리 방제를 하고 물 조절을 하고 뭐 통풍에 신경 쓰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슬기롭게 자기만의 대처 방법이 있어서 그걸 지나가는, 헤쳐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다수의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죠. 저 또한 많이 힘들고요. 뭐 날이 덥다 보니까 이렇게 자구를 다른 아이들은 그 입장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부름병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아이도 보면 지금 한쪽이 이렇게 하엽이 없, 밑에 입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름병이 아니고 자구들을 살리려고 입장에 영양분을 그런 빨아먹는 그런 현상이고요. 또 입장이 상당히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들은 그 안 좋은 입장을 스스로 빌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약간 도태된 그런 입장의 아이들은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입장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 무름병 보다 보면 그러니까 좀 치약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래 입장이 이렇게 꼭 무름병 온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칼집이라든가 이렇게 물구멍을 내서 얘를 뭐 뽑고 뽑아서 말리고 커팅하기 이전에 이렇게 대부분이 좀 빨리 마를 수 있게 물구멍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중간에서 또 밑에서 무름병 온 것처럼 입장이 그랬을 때 그거를 가능하면 입장 사이에 입장과 입장 사이를 유심히 그 입장을 떼어내고 보시면서 목대 사이에 혹시 까맣게 타들어갔는지 그런 여부를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밀어나는 현상이라든가 자기 자구를 살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영양분을 갖다가 빨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입장을 갖다가 물을 안 주니까 도퇴시키는 경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물음병이 와서 중간에서 물러서 입장이 물음병이 온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입장하고 입장 사이를 자세히 보셔가지고 목대 쪽에 그 고목에 변한 게 있는지 여부를 보셔가지고 골을 빨리 캐치를 하신다고 그러면 바로 뽑으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바로 뽑으셔가지고 과감하게 입장을 떼어내시고 또 그 아이를 목을 쳐서 말려가지고 샛불이 받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워서 하루만 더 보자 하루만 더 보자 이렇게 해다 보면 요즘에는 날씨가 워낙에 뜨거워져갖고 습도는 이제 많이 잦아들었는데 기온이 높다 보니까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이 균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게 균이 활발하게 안 움직이고 손산할 때는 그런 현상이 생겨도 천천히 관리를 하시면 뭐 지금 보면 더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얘네들이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을 적에 아차하면 저녁에 보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생장전까지 그런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먹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루에도 몇 번씩 다육식을 살피시고 보시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핑장에 두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서 이 아이들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병에 의해서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자주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사실 뭐 날도 뜨겁고 더운데 하우스 온도가 지금 아까 제가 온도계 보여드렸는데 오후 3시가 지났는데도 36도 37도가 가니까 상당히 힘든 얘기죠. 그렇지만 얘네들을 그냥 방치를 하면 더 빨리 병이 걸리고 죽기 때문에 그거를 막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간을 좀 더 내셔서 하나하나 아이들을 갖다가 좀 살피시고 뒤돌아보는 게 그래도 예쁘고 예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다육이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찬 바람도 조금씩 조금씩 날 거고 그럴 텐데 그때까지만 좀 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갖다가 관찰을 해 주신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밀어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내를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지금 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떼고 아래 목대로 보니까 목대로 깨끗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도태되고 좀 약한 아이 그런 아이를 밀어내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 아이를 꺼내서 제가 이 아이를 꺼내서 제가 여기서 입장을 뺐 거든요.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입장을 뺐거든요.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맑게 하얗게 되어있어서 특별한 일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이상하고 그러면 입장을 빼가지고 그 부분을 입장 끄트머리를 보신다던가 이 부분이 병균이 감염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까맣게 까만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대 부분까지 이런 균이 침투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뿌리 쪽에서 그냥 한순간에 아니면 꽃대를 타고 들어가서 한순간에 병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번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하는데 아무튼 좀 더 많이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오래된 아이들일수록 묵은 아이들일수록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한 6월 전에 구입을 해서 분에다가 안착시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자라고 아무 탈이 없는데 저 오래된 묵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모름현상이 발생이 돼서 다 커팅을 해왔고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꼭 어린 아이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그 아이들도 신경을 쓰시고 좀 오래된 아이들 오래됐으니까 건강하겠지 이런 생각은 조금 지향하시고 오래된 아이들일수록 저는 더 세심히 관찰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과를 하실 적에 오래된 아이들은 가능함이 아니라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샛뿌리를 받아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히 목대를 제고를 하고 샛뿌리를 받으셔서 심어주시면 그 아이들은 또 약 2, 3년간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속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우스에 있으면서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저도 잘 못하면서 방송을 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건강에 많이 신경들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도 시원한 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물도 많이 드시고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